내부 구성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충북 청주경실련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이 한 달을 맞았습니다.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는 만큼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 속에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 있을까요? 이채영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경실련의 구성원 간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5월. 임원과 직원 등이 모인 자리에서 일부 구성원들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내부 갈등이 시작되자 조직진단을 거쳐 곧바로 사무처가 폐쇄됐고 임직원들의 모든 직무활동이 정지됐습니다. 정상화 절차를 밟기 위해 모든 권한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됐습니다. 비대위 체제 전환 한 달째. 어떤 노력들이 진행 중일까. 중점은 의결 방식, 의사소통 구조 등 전반적인 조직 체계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논란이 제기된 사건은 지역젠더 전문가들이 참여한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제3기관에 추가 자문을 요청하는 등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매주 구성원들과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성인지 감수성 재고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고심 중에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내부적으로 스스로를 비판하고 자정하겠다고 하는 노력은 그 자체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앞으로 비대위는 남은 5개월의 활동 속에 모든 결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